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 힐러, 터로마스터 정의도입니다. 소울님들, 설 연휴가 있어서 더 신나는 2월이네요. 2월에는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2월 운세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2월에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생각해주세요. 없으시다면 편안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주세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준비되셨죠? 저는 소울님의 파동에너지를 타로카드에 투영하면서 진지하게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선택을 마쳤고요. 5개의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죠? 2, 5, 4, 1, 3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이 선택하신 번호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는 2월 운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2월에 있을 좋은 일이고요.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네, 2월 운의 흐름은 나이트 오브 컵스 백마탄 기사 카드가 나왔네요. 우선 이 카드는 일명 백마탄 기사, 백마탄 왕장님 카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카드가 갖고 있는 키워드가 귀인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아마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운의 흐름이 있고 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컵을 손으로 이렇게 건네주고 있죠. 좋은 제안이나 거래나 협상을 소울님께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소울님 혼자서 무언가를 하지 마시고 내가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누구의 조언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계약을 통해서 함께 하거나 하는 운의 흐름이 소울님에게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카드를 연애 쪽으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썸을 타고 있는 사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어떤 제안이나 사귀자 이런 어떤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 백마탄 기사 카드는 연락을 상대방에서 먼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운의 흐름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월 달 전체 운 흐름은 사람으로부터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운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카드로 2월에 있을 좋은 일도 한번 볼게요. 오, 또 10번 컵 카드가 나왔네요. 컵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물의 에너지로 감정, 사랑, 인간관계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또 10이라는 숫자는 완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이제 가족 카드를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뢰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 두 장의 카드 자체가 갖고 있는 공통된 키워드가 결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2월 달에 어떤 결혼과 관련된 일정이 있으시거나 그렇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결혼해서 조금 더 확장되면 이게 가족, 가정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 만약에 지금 소울님의 가족 구성원 중에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 예를 들면 2월 달에 시험을 봐야 된다. 아니면 2월 달에 어떤 합격 통보가 있어야 된다. 유학을 간다. 이런 어떤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그 가족 구성원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2월 달이 설 연휴도 있는데 이런 가족과 관련된 카드가 나와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조언점으로 부자의 그림 카드도 한번 볼게요. 2월에 나에게 있을 좋은 일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보세요. 2월 달 운세를 개인타로 상담으로 알 수 있어요. 5번 더할라펀트. 교황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 가시 넝쿨을 두르고 있는 양을 이렇게 두 손으로 교황님이 끌어안아주는 거거든요. 이 가시 돋힌 넝쿨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넝쿨 안에 어린 양 한 마리가 있죠. 이 어린 양 한 마리는 두려움과 어떤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울님께서 2월 달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줘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기꺼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것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 사람이 그런 행동과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어떤 이면을 보신다면 어느 정도 이해도 하고 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월 달의 운행 흐름이 내가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제안을 받는데 이럴 때 누군가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분노나 복수심 이런 것에 대한 감정이 들어오면 이 좋은 운이 좀 안 좋게 이렇게 좀 마이너스 요인이 돼요. 그래서 용서를 하면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포용하면 2월 달이 거의 인간적인 요소에서는 완벽한 한 달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용서의 조언 잘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2월의 소울스타 카드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볼게요. 리브라. 천칭자리 카드가 나왔네요. 균형 잡힌 시각과 공평한 태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상대와 상황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세요. 그러니까 2월 달에는 소울님께서 전체 상황을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 아니면 판단이든 할 때 내 입장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입장만 배려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균형 잡힌 시각과 공평한 태도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잘 판단하시면 2월 한 달에 좋은 결과 혹은 원만한 인간관계 애정운이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른 타로카드 영상이 궁금하다면 상단에 팝업창을 눌러보세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여기서 끝인 것 같은 순간이 있죠. 세상의 이치는 가혹하게도 그 순간을 넘어서야만 업적이라고 불릴만한 것이 만들어져요. 내 삶의 업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기억들을 더듬어 보세요. 그 당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떠올려 보세요. 지금 힘들다면 내 인생의 업적을 만들어낼 기회일 거예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2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첫 번째 카드는 2월 운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2월에 있을 좋은 일이고요.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2월 운의 흐름은 7번 더 첼리어트 전차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이 7번 전차 카드는 메이저 카드이면서 불의 에너지를 대표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불의 에너지라는 것은 열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활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적극적인 실행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바쁩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돌아다니고 내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추진하는 그런 2월 한 달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소울님께서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혹은 확장하는 거 2월 달에 좋고요. 아니면 짧게 어디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7번 더 첼리어트가 나왔다는 건 우선 2월 달에는 집중해서 무언가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운의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 뭔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 아니라 직접 내가 발로 뛰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운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제가 2월에 있을 좋은 일도 한번 볼게요. 12번 더 핵맨 순교자 카드가 나왔네요. 또 이 카드도 이제 메이저 카드인데 이 카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혹은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신 베드로 카드라고도 부르는데요. 내가 뜻한 바를 오랜 어떤 끈기와 그 다음에 노력을 통해서 이뤄낼 때 그래서 나의 어떤 소신, 신념, 계획이 단단하게 뭔가 이제 안정감을 찾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할 때 이 12번 더 핵맨 순교자 카드가 나와요. 그래서 소울님께 2월 달에 이제 좋은 일을 만약에 예측해 보라면 2월 달에 어떤 결과 발표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이제 잘 매듭을 짓거나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소울님의 뜻대로 아마 잘 매듭이 지어질 것 같고 아니면 소울님의 어떤 마음이 좀 흔들렸다 결정이 잘 안 됐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로 명확하게 결정이 나고 그리고 그것대로 이제는 오랜 기간 소울님이 쭉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이 7번 전차와 12번 핵맨은 지금 인물이 한 명씩 있는 메이저 카드거든요. 그렇다는 건 2월 달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뭐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롯이 소울님의 결정과 소울님의 실행에 의해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거나 아니면 그 말 때문에 타이밍을 늦추면 안 된다라고도 조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월 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을 한 번 더 볼게요. 2월에 나에게 있을 좋은 일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 보세요. 2월 달 운세를 개인타로 상담으로 알 수 있어요.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지금 소년이 이렇게 동전을 두 손으로 이렇게 딱 들고 있어요. 소년이라는 것은 시작을 의미하고요. 동전은 말 그대로 물질, 돈을 의미하기도 하고 흙물, 바람불 중, 사원소 중 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작이 된다. 돈이 시작된다. 소울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그 시작이 작더라도 단단하고 안정감 있게 시작한다면 그 후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소울님이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일을 진행할 때 서두르지 마시고 시작부터 단단하고 소울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나갈 수 있게끔 하신다면 그것이 나중에 소울님에게 큰 보상으로 아마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드가 또 겸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울님께서 2월 달에는 내 마음은 이제 더 포부가 크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움직이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겸손함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또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2월에 소울 스타 카드를 더 볼게요. 네, 천왕성 카드가 나왔네요. 틀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를 만끽하세요. 익숙함과 편안함 보다는 새로움으로 갈아탈 시간입니다. 네, 소울님께서 만약에 이제 2월 달에 무언가 일을 진행하거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동안 좀 잘 안 됐거나 한다면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방식을 한번 선택해 보시면 거기서 또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천왕성 카드가 나왔거든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른 타로카드 영상이 궁금하다면 상단의 팝업창을 눌러보세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여기서 끝인 것 같은 순간이 있죠. 세상의 이치는 가혹하게도 그 순간을 넘어서야만 업적이라고 불릴만한 것이 만들어져요. 내 삶의 업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기억들을 더듬어 보세요. 그 당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떠올려 보세요. 지금 힘들다면 내 인생의 업적을 만들어낼 기회일 거예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는 2월 운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2월에 있을 좋은 일이고요.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8번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2월 운의 흐름에서 이 8번 동전 일명 장인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은 우선 2월달은 무탈한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장인 카드는 이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앞에 있는 금동전을 쌓아 올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큰 변화나 아니면 어떤 무리수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익숙하고 능숙한 카드이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무탈하겠다라고 볼 수 있고 어떤 큰 변화도 2월달에는 없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안정적이고 꾸준하다라고 볼 수 있고 금동전을 매달고 있다라는 건 지금 돈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2월달에 만약에 소울님께서 취업을 하셔야 되거나 어떤 월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곳에 들어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돈을 이제 앞으로 꾸준히 쌓아 올릴 곳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취업운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2월달에 소울님께서 내가 어떤 거를 한 단계만 올렸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에서 한 단계 한 걸음만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2월달에는 그 한 걸음 한 단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8번 동전이 나왔다는 건 2월달에 계획한 대로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대로 일을 진행한다면 거의 소울님의 어떤 예상과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 겁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제가 2월에 있을 좋은 일도 한번 볼게요. 2번 고위여사제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가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의미하고 내공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카드도 소울님이 2월달에는 나의 어떤 내면 내공 그 다음에 어떤 내실을 다지는 그런 쪽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드는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 과거에 대한 어떤 미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지금 재회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헤어진 사람과 다시 연락을 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면 이 고위여사제 카드가 나왔다면 그 방면으로는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재회운이 좋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카드를 또 좋은 쪽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소울님이 오랫동안 갖고 있는 어떤 내 뭐 해결해야 될 문제 혹은 고민 그런 것이 여기 앞에 있는 8번 동전 카드와 붙으면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2월달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2월달에 그 일이 짠 하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수순으로 밟으면 이만큼 지났을 때 이렇게 해결이 되겠다. 그런 어떤 실마리와 어떤 과정이나 계획이 명확하게 나올 때 이 카드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2월달에는 그런 한 달에 좋은 운이 있을 것 같고요. 소울님의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 좀 한번 볼게요. 2월에 나에게 있을 좋은 일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보세요. 2월달 운세를 개인타로 상담으로 알 수 있어요. 네 8번 컵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이 카드가 이제 여행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열심히 일한 8개의 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 잠시 이제 여행을 다녀오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한 보상으로 나만의 어떤 힐링의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소울님께서 2월달에 어떤 일정이 딱 잡혀있을 것 같아요. 혹은 뭔가 해야 될 것도 명확하게 있는데 그 가운데 하루나 이틀 정도 좀 빼서 소울님만의 어떤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소울님 시간을 가져도 크게 문제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월달은 무탈한 한 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소울님이 하루 이틀 정도 내 시간 갖는다고 해서 뭐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울님에게 스스로에 대한 어떤 힐링 휴식의 시간을 2월 한 달 동안 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8번 컵 카드가 나왔네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2월에 소울 스타 카드를 뽑아볼게요. 네. 명왕성 카드가 나왔네요. 강력한 힘이 나를 휘감고 있습니다. 한 곳에 온 힘을 집중하면 변혁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소울님께서는 지금 하나에 굉장히 온 힘을 집중해야 된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뭔가 새로운 변화의 씨앗 그 다음에 어떤 실마리 그런 것들이 보인다고 하거든요. 지금 강력한 힘이 휘감고 있는 것은 소울님에게 2월 달에 그 힘이 짠하고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그 힘이 강해져서 나중에 소울님에게 큰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그 시작이 2월 달이라고 생각하고 한 곳에 힘을 한번 집중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장인 카드나 고위 여사제 카드가 힘을 한 곳에 집중하는 카드예요. 분산시키지 않고 하나에 집중하는 대표적인 카드 두 장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명왕성 카드에도 그렇게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2월 달에는 하나에 한번 집중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있을 때 여유를 갖고 일부러라도 여유를 갖고 이렇게 여행도 한번 1박 2일이든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른 타로 카드 영상이 궁금하다면 상단에 팝업창을 눌러보세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여기서 끝인 것 같은 순간이 있죠. 세상의 이치는 가혹하게도 그 순간을 넘어서야만 업적이라고 불릴만한 것이 만들어져요. 내 삶의 업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기억들을 더듬어 보세요. 그 당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떠올려 보세요. 지금 힘들다면 내 인생의 업적을 만들어낼 기회일 거예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첫 번째 카드는 2월 운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2월에 있을 좋은 일이고요. 그 다음에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2월 운의 흐름은 2번 컵카드가 나왔네요. 2월인데 또 2라는 숫자가 나왔네요. 2라는 숫자는 소통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소통을 조금 더 확장하면 거래나 협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균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월달에는 소울님이 누군가와 연락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된다면 2월달에는 그 흐름은 좋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팔거나 사야 되는 어떤 거래가 지금 필요하다면 이 카드가 서로 거래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거래적인 측면에서도 2월달에는 운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보시면 컵의 위치가 균형이 딱 맞죠. 소울님이 건강이든 아니면 금전적인 상황이든 소울님이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지금 내가 균형을 찾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균형을 맞추기에 2월달이 좋은 한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운행 흐름은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소통 거래 균형 이 정도의 흐름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제가 2월에 있을 좋은 일 한번 볼게요. 9번 컵 카드가 나왔네요. 이 사람 지금 어때 보이나요? 편안해 보이죠? 컵이라는 것이 감정, 마음, 물의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9개나 있습니다. 9개면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10이 완성, 마지막 숫자라고 봤을 때 바로 직전의 숫자인데 마음이 감정이 높은 숫자로 나온다는 건 편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감이 있고요. 느긋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월에 있을 좋은 일은 쏘올린 마음의 어떤 불편함을 갖게 했던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일이나 문제 그런 것이 많이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훨씬 더 평온하고 편안해질 거예요. 이 일만 좀 잘 해결되면 내가 한결 마음이 편안할 텐데 라는 그 일이 2월달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어쨌든 2번 컵이 9번 컵까지 이렇게 같은 계열로 해서 올라간다는 건 심적으로 우선 많이 편안해진다. 라는 흐름이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부재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2월에 나에게 있을 좋은 일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보세요. 2월달 운세를 개인타로 상담으로 알 수 있어요. 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여왕의 나무 카드인데요. 우선 이 여왕의 나무 카드의 부정적인 측면은 에너지가 분산된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에너지가 분산된다는 걸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지랍입니다. 2월달에는 소울님께서 마음 편안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나의 어떤 균형을 찾고 내가 거래하거나 연락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 혹은 어떤 관계 그런 것에 있어서 에너지와 시간을 쏟는다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2월달에는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지랍을 조심해 하셔야 된다. 그것만 안 하시면 평온한 마음 편안 한 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2월에 소울스타 카드를 한번 볼게요. 금성 타고난 매력을 부드럽게 발휘하세요. 먼저 내어주면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소통을 하거나 거래를 할 때 부드럽게 소울님의 어떤 매력이나 장점이나 강점을 발휘하시면 먼저 양보하고 내어주면 돌아오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른 타로카드 영상이 궁금하다면 상단의 팝업창을 눌러보세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여기서 끝인 것 같은 순간이 있죠. 세상의 이치는 가혹하게도 그 순간을 넘어서야만 업적이라고 불릴만한 것이 만들어져요. 내 삶의 업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기억들을 더듬어 보세요. 그 당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떠올려 보세요. 지금 힘들다면 내 인생의 업적을 만들어낼 기회일 거예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첫 번째 카드는 2월 운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2월에 있을 좋은 일이고요. 조언점으로 부자의 그림 카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2월 운의 흐름은 2번 나무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지구본을 보면서 다음 단계를 구상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소울님께서 지금의 상황보다 하나 더 이제 나아가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그 방향으로는 운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바다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이동수와 해외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2월 달에 어떤 이동을 하실 계획이 있거나 그것에 또 더해서 해외와 관련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운이 좋다. 그 방면으로 운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카드가 또 내가 해야지 해야지라고 마음먹었던 일이 진행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소울님께서 어떤 해야지라고 하면서 계속 미뤄놨던 일이 있다면 2월 달에 그것을 한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그 진행의 시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2월에 있을 좋은 일도 한번 볼게요. 5번 칼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가 이제 패배자 카드라고도 부르고 큰 실망 절망 카드라고도 부르는데 이 카드가 지금 2월에 있을 좋은 일 카드에 나왔다라는 건 역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역방향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소울님께서 만약에 내가 큰 손해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다면 그것을 2월달에 많이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2월달에 많이 치유하거나 치료하거나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그런 어떤 운의 흐름이 있고 거기다 한 단계 나아가고 이동하고 내가 마음먹었던 거를 한번 진행할 수 있는 운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한번 2월에는 이럴 수 있어요. 이 5번 칼 카드가 나왔을 때는 무의식 속에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뭐 안 되지 않을까? 뭐 되겠어?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극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월달에는 어쨌든 나는 회복하고 만회하고 뭔가 치료 치유한다. 그쪽으로는 또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2월에 나에게 있을 좋은 일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보세요. 2월달 운세를 개인타로 상담으로 알 수 있어요. 6번 동전 카드인 컴패션 이 카드가 이제 연민 동정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카드를 디자인할 때 이 두 사람을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카드 그림을 디자인했어요. 내가 나에게 주는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소울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좀 이렇게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침이 있었을 것 같고 피로도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뭔가 좀 이렇게 회복하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에게 뭔가 보상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월달에는 소울님이 스스로에게 주는 어떤 칭찬 보상을 동전이잖아요. 실질적인 돈을 투자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사거나 아니면 뭐 쓰고 싶었던 어떤 목적이 있었다면 거기에 소울님을 위해서 돈을 좀 써보는 그런 한달에 한번 정도의 기회가 좀 있으면 소울님이 훨씬 더 회복도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시작으로 운의 흐름이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내가 나에게 주는 보상을 2월달에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스타 카드를 뽑아볼게요. 2월의 소울스타 카드입니다. 1하우스 나의 선택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나서고 주도해야 할 때입니다. 네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을 받지 마시고 소울님의 선택과 행동이 중요하다고 하니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소울님이 주도해야 될 다라고 합니다. 2월달에는 소울님이 한번 주도해서 선택과 행동을 해보시면 그 결과가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른 타로 카드 영상이 궁금하다면 상단의 팝업창을 눌러보세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여기서 끝인 것 같은 순간이 있죠. 세상의 이치는 가혹하게도 그 순간을 넘어서야만 업적이라고 불릴만한 것이 만들어져요. 내 삶의 업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기억들을 더듬어 보세요. 그 당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떠올려 보세요. 지금 힘들다면 내 인생의 업적을 만들어낼 기회일 거예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닭 닭 닭 닭 닭 닭 닭